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킹덤북스에서 나온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의 첫 주제는 유령사전투표자.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조작은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특정 정당의 표를 더해 주는 사전투표에서 오지 않은 가짜 사전투표자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유령사전투표자 혹은 가짜 사전투표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시골촌부께서 이제 큰 기여를 한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원 영월군 산솔면 이름이 참 좋네요. 1일차 12개의 사전투표 투표자 누적 통계가 있고 1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12개 24개의 사전투표 누적 사전투표자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표를 더해 주려면 일단 투표자 수를 늘려야 되니까 사전투표에서 오지 않은 분들을 전산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유령을 이제 이게 강원 영월군 같은 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투표소가 운영이 돼가지고 11분이 투표를 했거든요. 이게 누적 사전투표자 습니다. 그 다음 7시부터 8시까지 여러분들 그걸 해가지고 또 3명이 더 추가해가지고 14명 이게 그 시간대에 발표되는 누적 사전투표자 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13시까지 이제 이 통계자료를 다 보시게 되면 이런 자료가 이제 쭉 만들어지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내용은 한두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강원 영월군 산솔면 8시 6시부터 7시 8시 2시간 동안 사전투표소에 오신 분 숫자는 14명입니다. 선관위가 1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 14명이 조작된 거라는 게 있죠.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11명밖에 되지 않고 2시간 동안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헛수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사전투표자를 세 사람 만든 거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산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오시는 모든 투표자들은 일렬번호가 주어지는 겁니다. 1번 사전투표자 2번 사전투표자는 실제로 사전투표에 오신 분입니다. 3번은 오지 않았는데 3번의 헛수를 전산조작하는 사람들이 유령사전투표자를 한 명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네 사람이 온 겁니다. 그다음에 8번은 오지 않았는데 8번을 유령사전투표자로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사람들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분은 한 명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오신 분은 4명 그다음 13번째도 유령투표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 영월군 산솔면은 사전투표가 6시에 시작돼가 8시가 됐을 때 14명이 투표를 했는데 실제로 투표장에 오신 분은 11명 실제 사전투표자 수는 그리고 전산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령사전투표자는 3사람인 거죠. 어제 보신 것과 달리 4사람당 한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4사람당.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보게 되면 3 플러스 5 곱하기 제로 3 플러스 5 곱하기 1 3 플러스 5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3은 첫항 혹은 시작값 그다음에 여러분들 5는 차이값 그러니까 5터울로 여러분들 유령사전투표자수만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수화극 종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3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5 여러분 선거에 등장하는 모든 통계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별 득표수 무효표 기권자수는 어떤 종류의 규칙도 발견돼서 안 되는 겁니다. 규칙이 발견된다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조작을 해서 숫자를 만든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하는 모든 선거 데이터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별 득표수 무효표 기권표 이 천불은 여러분 뭐가 돼야 아닙니까 무작위수 난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규칙을 찾아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냥 이 규칙을 이용해 표를 만들었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강원 영얼면 산솔면에서는 3번 투표자 8번 투표자 13번 투표자 이 투표자들이 다 뭡니까 유령사전투표자란 것입니다. 유령사전투표자 이 투표자를 만든 겁니다. 이 투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4월 10일 총선에 전국의 3,500개의 사전투표자수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인 거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국의 3,500여개의 사전투표자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선거인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거를 찾아낸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게 옳지 않기 때문에 약간 바꿨습니다. 보시죠. 유령사전투표자수 만들기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는 유령득표수 더하기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 유령득표수는 선거인수 곱하기 이게 여러분들 여기는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산솔은 5분의 1입니다. 1, 5 이렇게 이렇게 보시죠. 이게 오전 6시, 7시, 8시, 9시, 10시, 오후 6시에 종결됩니다. 이 X축은 사전투표 시간됩니다. 시간별로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푸른색 이게 실제 누적 사전투표자수입니다. 투표장에 직접 오셔서 표를 던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로 누적투표자수입니다. X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위조투표지를 더한 겁니다. 일정 부분 A만큼 이 유령투표지를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점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심연에 해당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투표수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위가 발표 누적 사전투표자수 y인 겁니다. y이골은 a 플러스 x. 이 x는 국민들이 직접 던지는 겁니다. x는 국민들이 직접 던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 a는 뭐죠? 유령투표지수입니다. 유령투표지. 유령투표지. 이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이만큼을 부풀려 준 겁니다. 이게 선행으로 다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선행으로. 이게 다 선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발표 누적 사전투표자수 다 새로 만든 거죠. 이걸 다 만들어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발표 사전투표 투표자수 유령투표자수에다가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을 더해 준 겁니다. 이 가짜표하고 진짜표를 더한 거죠. 이 진짜표를 더했는데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표를 이렇게 더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선거가 단순하고 간단한 것처럼 조작도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 시골촌부인 겁니다. 시골촌부가 이 데이터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입수했기 때문에 시간별 사전투표 누적 사전투표자수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명확하게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첫항 이만큼 이제 이걸 0에서 출발할 건지 3에 출발할 건지 이거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3만큼 올려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첫값 첫항 혹은 시작값 이게 여러분들 3인 겁니다. 이제 강원 영월군이 무슨 면입니까 영월군 산솔면 산솔면은 시작값 혹은 첫항이 3인 겁니다. 3. 3 이렇게 3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 하게 되면은 누적 사전투표자수에서 이런 규칙이 나왔다는 것은 100% 조작을 한 겁니다. 100% 선거 데이터는 모두 랜덤 무작위수 난수여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도 정장하지 않습니다. 조작한 사람들은 이렇게 덜통 나리라는 생각 안 했을 거니 하기에 덜통 나더라도 대통령도 우리 편 대법관도 우리 편 형님도 우리 편 동생도 우리 편이니까 관계 없겠지만 어떻든지 이런 엄청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여야 관계없이 다 덮는 겁니다. 이런 규칙이 발견됐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거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거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강원 연근군 산솔멘에만 찾아낸 것이 아니고 전국의 3,500개 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전국의 3,500개의 1일차 2일차 사전투표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걸 뜻하는 거죠. 한국의 지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게 뜻하는 것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전국의 3,500여 개의 은면동의 모든 사전투표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뜻하는 것.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 가지고 그냥 진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 진실을 가지고 깔아뭉개는 것은 그 다음 차원의 문제고 연구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 양일간 24개의 누적 사전투표 자료가 전부가 다 이런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제조한 겁니다. 만들어낸 거죠. 국민들이 던진 표가 아닌 겁니다. 사전투표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첫 항은 산솔면 0을 군 산솔면은 3 또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0, 1, 2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런 방송에 나가는 자료들도 다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딱 사진에. 그래서 시간대별로 쫙 나가게끔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여러분들 사전투표 누적 사전투표 자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첫 항 플러스 N 마이너스 1 차이 값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첫 항을 다 조정을 한 겁니다. 어떤 데는 0, 어떤 데는 1, 어떤 데는 3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한 겁니다. 첫 항이 다 제로가 아닌 것이 사람들이 헷갈리게끔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그래프는 정확하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 누적 사전투표 자수 X 진짜입니다. 발표 누적 사전투표 자수 Y 가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를 이동시켜주는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수혜증만 여기서는 사전투표 자수를 일단 부풀려 가지고 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조작할 수 있는 표를. 사전투표 양일사의 표를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리고 표 가운데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가 만들어진 표 전부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니까 비례대표는 조국개혁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전해지니까 그냥 표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집어넣어 줄 표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북 영주시 하망동. 하망동입니다. 하망동에 시간별 누적 사전투표자 24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시작값 0, 조작값 3이지만 저는 조작값이 3 플러스 1, 4로 봅니다. 4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전체 자료고 어제 보셨다시피 이거를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 진짜, 4번 만들고 5번, 6번, 7번, 진짜, 8번 만들고 그렇게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30명이 왔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23명이 오고 위조, 유령 사전투표지가 7장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산수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시작값 0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그러니까 40 더해 준 겁니다. 40 더해질수록 여러분들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규칙을 찾아냈기 때문에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경북 영주시 하망동에 1일차, 2일차의 사전투표자 수가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4명 툴로 전산상으로 위조투표지를 한 장씩 만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4번 투표자, 8번 투표자, 12번 투표자가 다 조작이 된 거죠. 한 번 정리정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북 봉화군 상운면 1일차, 2일차의 사전투표자 수가 전부가 조작이 된 거죠. 이걸 조사해보게 되면 시작값이 2입니다. 시작값이 2.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올려주고 시작한 겁니다. 이만큼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조작값 3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조작한 거죠. 1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2번 만들고 3, 4, 5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 6번 유령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7시에 23명이 사전투표장에 오셔서 투표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7분만 오셨고 6명은 전산조작으로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거죠. 그분들이 2번, 6번, 10번, 14번, 18번, 22번 투표자들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규칙을 사용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 더하기 n-1 곱하기 4. 이런 규칙을 차단했다는 걸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경북 봉화군 상운면의 양일간의 사전투표자 수가 전부가 다 부풀렸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보시죠. 이게 이런 대구 중구에 도태우 후보가 나섰던 남산사동입니다. 남산사동도 여러분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남산사동도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분부터 여러분들 허수를 만드는 겁니다. 1 유령사전투표자 2번 3번 4번 실제 사전투표자 5번 유령사전투표자 6번 7번 8번 실제 사전투표자 그러면 1차 오전 7시에 39명 가운데 가짜가 몇 명이냐 위조 10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번 5번 9번 13번 17번 이렇게 10명 실제 사전투표자 5번 오신 분은 29분인 거죠. 29분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러면서 수학으로 표시 하게 되면 1 더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1번 5번 9번 13번은 전부 다 뭐죠? 만든 수치인 겁니다. 만든 수치인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여러분들 강원 영울군 산솔면헌 같은 경우는 24개 여러분들 데이터가 또 전부가 다 만들어진 거죠. 아빠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전국의 3500개 은면동에서 대표적으로 5개만 여러분들 딱 들면 영주시 하망동에서는 시작값이 0이고 n 마이너스 4 봉화군 상훈면은 2 플러스 n 마이너스 4 대구 중구 남산 4동은 1 플러스 n 마이너스 4 전부 다 이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소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있는 유령투표자 수는 사전투표장에 오시는 분마다 일렬번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4번 8번 12번 16번 20번은 투표장에서 오지 않은 유령투표자들이 만들어야 된 겁니다. 영월군 산솔면은 조작값이 5가 되는 거죠. 3 8 13 18 23 이 사람들이 다 유령사전투표자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시게 되면 시골촌부가 여러분들도 좋아했던 것처럼 이 차익값을 가지고 유령투표자들을 다 나누게 되게 되면 이제 24개의 누적 사전투표자 수를 모두 다 4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 값이 0 1 2 3 4개 중에 하나가 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주시 하망동처럼 이런 경우에는 첫항인 0을 나머지 값이 0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도 조작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위조투표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공식이 이 공식인 겁니다. 공식을 찾아냈다는 것 규칙을 찾아냈다는 것은 모두 다 위조투표지를 만들어냈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럼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공식은 첫항 더하기 n 마이너스 1 차익값을 만드는 겁니다. 조작값 4라는 것은 실제 사전투표자 수 3명당 전산조작을 통해 유령사전투표자 1명을 만들 때 조작값 4 실제 사전투표자에 오는 4사람당 유령사전투표자를 1표씩 만들 때를 조작값 5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실종 나머지 값 시간대별 24개의 누적 투표자 수를 조작값으로 나눌 때 나머지 값으로 나타나지 않는 숫자 이것은 만들어진 숫자임을 나타내는 증거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시골촌부가 예를 들어 분석한 내용 가운데 5개를 보신 겁니다. 3,500개 가운데 5개의 은면동 자료를 통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실시됐던 4월 5일과 6일 양일 사이에 사전투표가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은면동은 사전투표에 3사람이 올 때마다 1표씩을 위조사전투표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을군 산솔면처럼 사전투표소에 4사람이 올 때마다 1표씩의 위조사전투표자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름따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등찰수열 공식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여러분들 개념입니다. 숫자가 나열되어 있을 때 그 숫자에 더해주는 차이값이 일정한 그걸 등찰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주시 함항동 봉화군 상운명은 숫자 숫자 사이에 40 더해주는 것이고 영을군 산솔면은 숫자와 숫자에 50 더해주는 겁니다. 40 더해주든지 50 더해주든지 간에 그게 규칙적으로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작을 한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대한민국의 지적 풍토가 환하게 여러분들 일천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이게 뭐 별 거냐 숫자 노름하네 이렇게 여러분들 표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 함께 하는 이야기는 선거는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전산조작범들이 선거 결과를 다 만들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4월 12일 총순에 언제 2020년 4월 15일 총순에 언제 지난 10년간 모든 선거대의 때 사전투표 선거대의 때 전부 다 만들어 온 것을 뜻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는데 사전투표소에 3사람이 올 때마다 혹은 4사람이 올 때마다 어떤 게 아니라 9사람이 올 때마다 헛수 위조 사전투표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사를 만들어 전부 다 더블당 후반기 더해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것이 뜻하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어제도 말씀드리고 반복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리정돈을 계속해 나가야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했던 것을 딱 하나 여러분들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등차수열공식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위조투표자를 만들었습니다. 유령 투표장에 오지 않는 사전투표소에 오지 않는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산조작범들이 만들어 가지고 전부를 다 뭡니까 우리 더블당에게 준 겁니다. 비례대표는 뭡니까 우리 조국개혁당하고 우리 더블 민주연합에게 다 준 겁니다.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엄청난 일인 겁니다. 이거를 그냥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뭉개는 거야 내가 권력을 진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을 변호 못합니다. 이거는 노벨상 수상자가 오더라도 이러면 이걸 변호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을 이미 했기 때문에 조작해서 이미 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골촌부가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그 시골촌부의 여러분들 분석 결과를 탐박이 알아보고 뭡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다 이야기죠. 제야 전문가는 이렇게 하늘에서 여러분들 폭격을 가했으면 이 시골촌부는 뭡니까 보병 땅에서 폭격을 가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같은 선거 사기를 하늘에서 폭격을 가하고 있는 느낌으로 땅에서 보병으로 가한 것 공군으로 가한 것하고 여러분들 땅에서 가한 것하고 이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결과가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선거관리위원회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대한민국 국호도 바꾸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민이 아니고 그냥 선관위가 민이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여러분들 화가 좀 나지만 그래도 계속 제가 사실을 이렇게 규명을 해야 훗날 그래도 기회가 있을 테니까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 첫항 이 첫항이 여러분 여기에 보시는 0 2 1 2 3이 첫항입니다. 첫항 그리고 이 기울기가 4조이 5가 되면 기울기가 여러분 조금 더 느릴까요 느리게 했고 그다음에 2가 되면 더 기울기가 가파르겠죠. 그거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공부를 한 겁니다. 저도 처음에 등차수열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좀 황당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명부 대비 투표율이 112%까지 나온 겁니다. 그냥 허허 웃고 여러분들 하도 조작을 많이 하니까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기가 찬 이야기죠. 명부 대비 투표율이 112%까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명부 대비 투표율이 95%까지 나왔다 이런 방송을 보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이제 항교환 전 총리께서 이렇게 올린 자료인데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선거 이전에 확정 명부 선거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민주당의 박홍근 서울중랑신내이동의 총유권자 수입니다. 총유권자 투표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내이동의 17,529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투표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기권자가 있을 것이고 무효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확정 선거인 명부입니다. 확정 선거인 명부. 4월 10일 총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일 관내 사전 관외 사전을 불문하고 전부 다 포함된 게 제외국민만 빼고 전부 다 포함된 것이 17,529명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게 되면 개표 결과표가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것이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개표 결과표를 보는 겁니다. 그 개표 결과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표 결과표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개표 결과표를 보니까 선거인수와 바뀐 겁니다. 2만 130인 명으로 확정 선거인수에 비해서 15%가 증가한 겁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여러분들 이 변경된 선거인수가 명부상 선거인수보다 크지 않아야 되느냐. 변경된 선거인수는 뭐만 포함되는 거 아니까 당일 투표자 선거인수하고 관내 사전 선거인수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관외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명부상 선거인수보다도 변경된 선거인수가 작아야 됩니다. 명부상보다도 변경된. 100%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부산남구 용호 3동인데 선거 이전에 명부상 확정 선거인 명부 투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 340명입니다. 투표가 끝난 다음에 당일 투표 선거인수하고 관내 투표 선거인수를 합쳐보니까 만 3246명으로 28% 증가한 겁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여기에 변경된 선거인수는 개표 결과 선거인수고 개표 결과 선거인수는 당일하고 관내만 추계가 되기 때문에 관외가 포함이 안 됩니다. 이러면 뭡니까 관외 선거인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선거인수를 만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투표자수를 만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공직선거에서 뭘 여러분들 조작합니까 더불당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에서. 이 후보별 득표수에 이런 표를 더해 주면 맨 먼저 뭐가 바뀝니까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가 투표자수입니다. 투표자수가 뻥튀기가 됩니다. 투표자수가 뻥튀기가 되면 자동주로 뭐가 뻥튀기가 됩니까 선거인수가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뻥튀기 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숫자를 만지지 않으면 명부상 선거인수보다도 변경된 선거인수로 항상 작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 하남 신장 1동 확정선거인 명부로 6467명이 투표에 참가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인수가 7179명 11%가 증가한 겁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제 방송에서도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확정선거인 명부는 가장 넓은 의미의 선거인 명부입니다. 확정선거인 명부는. 전국에 어느 사전투표에서 투표하더라도 선거인의 주소지 지역 투표소 현황에 포함이 됩니다. 가장 큰 수치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소지한 모든 선거인수가 확정선거인 명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표 결과 선거인수는 사전투표 이래 관할 선거구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총합 당일 투표하고 관내 투표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확정선거인 명부 보다도 항상 개표 결과 선거인수가 작아야 되고 확정선거인 명부보다도 항상 개표 결과의 투표자 수가 적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수치가 여기에 속에 있죠, 속에. 이게 개표 결과 선거인수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봉양업 개표 결과 선거인수가 5752표입니다. 무엇의 합입니까? 관내 사전투표 1821표 더하기 당일 투표 3931표의 합인 겁니다. 이게 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외 투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외 투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어디인 겁니까? 확정선거인 명부의 선거인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검승면의 1737표가 개표 결과 검승면 선거인수입니다. 여기에는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더하기 당일 투표 선거인수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의 줄치 논 부분이 전부가 다 부풀려진 겁니다. 이거를 부풀리려면 여러분들 뭐가 부풀려야 됩니까? 투표자 수가 부풀려져야 되고 선거인수가 부풀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자 수 언제 부풀립니까?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부풀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투표자 수가 언제 부풀려지는 거 아니까? 투표자 수가 언제 부풀려집니까? 선거인수가 언제 부풀려집니까? 언제 뻥튀기 합니까? 그 뻥튀기 하는 첫 걸음이 언제입니까?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24개의 누적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작하고 개표일에 그걸 전부 다 뭡니까?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선거인수하고 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인수하고 투표자를 부풀림하는데 여러분들 그래프로 제가 표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풀리는 겁니다. 이 작업 언제 합니까?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하는 겁니다. 숫자를 부풀리고 4박 5일 사이 위조투표를 투입하고 개표기 이름 돌아갈 때면 전산조작으로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단계 양육작전 이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한참 아버지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도배를 하다시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확정선거인 명부하고 이 부분을 착하게 이해를 하셔야 오해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이 복량업 사전투표자 수, 선거인수는 바로 개표 결과 선거인수, 개표 결과 투표자 수입니다. 여기에는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만 합쳐지는 겁니다. 여기에 확정선거인 명부에 포함되는 관의 사전투표자 수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쉽게 그래서 확정선거인 명부는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게 부분집합,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 개표결과 선거인수고 개표결과 투표자 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서초 반포본동 개표결과 투표자 수가 206명, 확정명부상 선거인수가 283명.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표결과 지역구 투표수는 183명보다 적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만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관내, 당일, 관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확정선거인 확정명부상의 선거인수에서 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나누게 되면 112.6%가 나오는 겁니다. 선거인 명부에 여러분들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183명인데 투표를 한 사람 숫자가 206명인 겁니다. 서울서초구 반포본동에 투표율이 112.6%가 나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경남 거창 남하면에 투표 권한을 갖고 있는 선거인수가 1348명인데 투표함을 여러분들 까보니까 관내 당일 합체가 1416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투표율이 105%가 나온 겁니다. 어제까지 말씀드린 98%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겁니다. 강원 철원 근문면에 확정명부상 선거인수가 98명인데 개표 결과 지역구 투표자 수가 102명이 나온 겁니다. 104.1% 투표율이 기록하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전북 부안 행안면에 확정선거인 명부상의 선거인수가 1926명입니다. 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1926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투표함을 까보니까 관내 투표자 수 당일 투표자 수 합이 2000명이 나온 겁니다. 투표율이 103.8%가 나온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부산남구 용호 제3동은 투표율이 98.1%인 겁니다. 투표율이 90%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공상당 선거도 아니고. 2020년 4.15 총선에서 문제가 됐던 강원 철원 근문면 같은 경우는 인구수보다 투표자 수 더 많은 겁니다. 인구수보다. 여러분 인구수에는 누가 포함이 됩니까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 미성년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인구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은 때가 강원 철원 근문면이 나온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여기 선거인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 수를 쓰시는 분들 그런데 공식적으로 선거인수를 쓰기 때문에 이걸 변경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거인수하고 유권자 수를 같이 동일시하면 될 겁니다. 확정명부상 유권자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표현은 또 선거인수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나라가 여러분들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확정선거인 명분을 오늘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총 유권자 수입니다. 총 유권자 수보다도 투표함을 까보니까 투표지 개수가 많이 나온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겠느냐 이게 후보별 득표수를 더해주는 과정에서 투표자 수도 이런 부풀려지게 되고 선거인수도 부풀려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똑같은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놨네요. 지역 유권자 수 전체보다 절대 많으면 안 됩니다. 송도 일동의 투표자 수가 결론적으로 집계된 특정 지역의 투표수는 이게 이런 거 뭔가 하니까 확정선거인 명부상의 선거인 수는 사전관 내 투표수 사전관 내 투표수 당일 투표를 합친 수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등록된 선거인 수를 절대로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이런데 선거인 수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투표할 권한을 갖고 있는 유권자 수를 절대로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은 충분히 선거 무효소송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선거인 수가 여러분들 부풀려졌으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여러분들 선거인 수가 부풀려졌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홍준서님이 잘 지적하셨네요. 확정선거인 명부의 선거인 수는 특정 지역의 모든 투표 가능 인수 맞습니다. 투표 가능 인수. 투표할 권리를 소유한 유권자 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확정선거인 명부입니다. 그래서 개표결과 선거인 명부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여러분들 나오는 것처럼 관내 사전투표와 선거인 투표를 합친 겁니다. 여기에는 관외 사전투표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확정선거인 명부보다도 개표결과 선거인 수가 적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께서 제공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무효표 130만 표 무효표 130만 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무효표 180, 30만 표 이게 참 여러분들 대단한 뉴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쳤지만 2020년도 4.15 총선에 무효표가 126만 표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어마어마한 무효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 무효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 확실히 이번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비례대표 무효표가 122만 6천 표가 나왔습니다. 2024년도에 130만 9천 표가 나온 겁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여러분들 무효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무효표가 여러분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아주 바쁜 분들 아니시면 오늘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무효표가 탄생한 배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울산 북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울산 북구는 위조 투표지를 지역구에 8,638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윤종호 진보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습니다. 울산 북구 비례대표는 8,645표 거의 비슷하죠. 그거를 조국개혁당의 70% 더불어민주연합의 30%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는데 조작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선거를 조작합니다. 총선을 총선처럼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가 동시가 시행될 때는 항상 지역구에 투입했던 만큼을 비례대표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 대원칙을 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조작업무가 조작작업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울산 북구 여기에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몇 표 투입했습니까 지역구도 1569표 투입했고 더불당 후보한테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1569표를 투입한 겁니다. 관외 그 다음 여러분 관내 똑같습니다. 7036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투입했고 7036표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들 딱 이해를 할 것 같으셨죠 똑같이 투입한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상세히 보시죠 이게 관외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는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조국개혁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3389표를 울산 북구에서 받았는데 4958표로 올려준 겁니다. 1569표만큼 투입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이 원래 18269표를 받았는데 7036표를 더해 가지고 250305표를 받은 것으로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한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들이 왜 비례대표에서 130만 표 정도 무효표가 나왔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비례대표 최종결과표입니다. 거소선상 관외사전 국외부재자 관내사전 사전투표 총계 당일투표 총계 합계 그 다음에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지 비중 그 다음에 사전투표율 당일투표율 그리고 사전투표율 29.50% 여러분들 이 자료는 전부가 여러분 무슨 자료입니까? 이 자료는 부풀리진 자료입니다. 선관위의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비례대표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기준으로 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특징 이거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무효표입니다. 무효표 이게 이게 무효표입니다. 울산 북구의 비례대표의 무효표입니다. 무효표가 지역구에서 현저하게 큽니다. 여러분들 크게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811 마이너스 1587 마이너스 2398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사이에 표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소에 가시게 되면 지역구 표 한 장 비례대표 표 한 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의 선거인 수하고 비례대표의 선거인 수 지역구의 투표자 수하고 비례대표의 투표자 수가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산 작업은 항상 대차 대조표와 마찬가지로 좌우가 일치해야 됩니다. 차변과 대변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만큼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이만큼.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사이에 이만큼 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부분 비례대표가 더 적습니다. 표가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표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구가 딱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모든 선거 조작의 기준점은 다 지역구 선거입니다. 지역구 선거만큼 비례대표에 투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준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역구 선거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시기만 하더라도 이 무효표 숫자가 참 적습니다. 무효표가. 앞에는 비례대표는 1000단이었는데 지역구는 100단입니다. 그리고 기준점이 되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표 불일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기준점이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278입니다. 1651로 뛰는 겁니다. 785 이게 사전투표 여러분들 무효투표 수가 785입니다. 785가 1621로 뻥튀기하는 겁니다. 지역구의 무효표 1260표 당일투표가 당일투표의 2857표를 뻥튀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지역구와 여기 보시죠 사전투표가 5만표입니다. 5만표 5만표 여기 보시게 되면 5만 1천표입니다. 5만 1천표 그 차이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811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개수가 조정되지 않는 표를 전부 다 무효표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개수가 조정되지 않는 표를. 그래서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50% 70% 90% 여러분들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를 제가 작성해 봤으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북구 비례대표 선거 지역구 중심으로 개수 조정하다 전부를 무효표 처리하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비례대표의 득표수 총계입니다. 사전투표 5만표 당일투표 6만 1천표 합계 11만 2천 2백 13표입니다. 이거하고 지역구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일치를. 얼추 같아야 되는 겁니다. 얼추 같아야 되는데 지역구가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811표가 남고 당일투표 같은 경우는 1,587표가 남고 합계하면 2,407표가 지역구가 많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통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거를 여러분들 전부 다 어디에 더해버리는 거 아니까 무효표에 더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일치가 발생하기 이전에 정상적인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여기 B입니다. B 그러니까 무효표 수가 숫자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무려 50% 정도가 증가합니다. 50%가. 1,621에 811을 1,621표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당일투표. 그렇게 여기서도 이런 뭘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까 이 양반들이 당일투표도 만졌구나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당일투표도 조작을 한 것 같다는 거죠. 이거 하면서 당일투표 조작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원래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1,270표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수가 맞지 않아가지고 이런 개수조정용으로 1,587표가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조정용하고 정상적인 무효표하고 합치게 되면 2,857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2,857표는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가지고 얼마 늘었냐 55.5%가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가 130명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인 수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 투표자 수를 전부 다 만지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전산작업을 종결하는 데 필요한 개수조정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표가 이만큼 남아버린 겁니다.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뭡니까? 무효표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아마도 이 표 가운데 대부분이 기표 도장을 찍지 않고 집어넣었을 겁니다. 이 표가 여러분들 거의 50% 됩니다. 50% 정상적인.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경우인데 이 비가 정상적인 상태의 무효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지역구 정상상태의 무효표 785표. 비례대표 정상적인 상태의 무효표 810표. 여러분 뭘 뜻합니까? 비례대표는 종이도 길었기 때문에 무효표가 발생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았던 겁니다. 지역구 1260표 당일투표 1270표. 오히려 이쪽은 당일투표 당일투표는 여러분들 더 많네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다. 통계가 위대한 것은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정직한 무효표 숫자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개수조정용으로 무효표가 투입된 겁니다. 어쨌든 이 811표가 1587표가 2407표를 제로로 만들지 않으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0으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0으로 만들지 않으면 전산작업이 종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 전부를 다 어디에 포함한 거 아니까 무효표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130만 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지역구에 비해서 비례대표 울산 북구에 비례대표 무효표가 왜 맞냐. 지역구는 얼마 안 되는데 지역구는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무효표가 맞냐. 바로 여기에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지역구 득표수와 비례대표 득표수 사이 격차를 맞추기 위해서 개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무효표를 집어넣어야 전산작업이 종결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작업은 여러분 왜 발생하느냐. 전부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투표자 수 선거인 수 전부 데이터가 만져졌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격차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 격차를 어디다 퉁쳐버리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비례대표의 무효표로 증가시켜 여러분들 처리를 다하는 겁니다. 이게 b가 정상적인 무효표입니다. 이게 개수조정용 무효표입니다. a가.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사이의 무효표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개수조정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뭐냐. 무효표에서 비례대표에서 50%를 넘어서는 겁니다. 얘가 아주 중요한 발견인 겁니다. 제가 몇 분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지만 이렇게 내밀한 부분을 저는 이렇게 직접 데이터를 내가 로우 데이터를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놓쳤는데 제2아 전문가가 상세하게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 주고 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비례대표의 130만 표가 발생했는데 이번만 조작한 것이 아니고 전번에도 그렇게 조작했구나. 그래서 122만 표가 나왔구나. 그랬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10년 이상 지속됐고 최소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방법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다 여러분들 조작한 것이고 그냥 조작값을 몇 표로 할 거냐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거냐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거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거냐 그것만 차이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여러분들 다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산남구 사례를 한번 보시죠. 부산남구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전산조작의 핵심은 프로그램을 쓰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쓴다는 것은 조작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고 조작 이전 상태까지 다 복구가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숫자가 갖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숫자를 만들면 만들기 이전 상태도 다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숫자를 만든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으면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울산남구에는 이 사람들이 표를 얼마나 집어넣냐 이 사람들이 표를 보시게 되면 똑같이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부산남구는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약간. 예를 들면 비례대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에서 2922표를 집어넣고 비례대표는 2435표 487표만큼 차이가 납니다. 대개 여러분들 통계를 구해보시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이 소위 지역에 비해서 비례대표가 동일하거나 조금 적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에 투입된 득표수입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부산남구에 11234표를 더불당 후보한테 집어넣고 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계획당을 합쳐가지고 936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부산남구 사례는 약간 예외적인 경우지만 이런 경우도 분석을 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지역구에 투입한 것만큼 비례대표 이런 표를 투입한 것이 대부분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표는 준비해놨는데 그만큼 투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 거죠. 표는 사전투표용으로 11234표를 준비해놨는데 여차여차 사정이 발생하고 비례대표에 9361표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 1872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것 전부 다 무효표 처리해버린 겁니다. 무효표로. 여기 보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 표는 2922표를 딱 준비해놓은 겁니다. 사박홀사에 딱 집어넣으려고 그런데 2435표만 집어넣어도 되는 겁니다. 487표는 어디입니까 전부 다 무효표 처리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부산남구에서 개수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산남구 비례대표의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게 억수로 큽니다. 이게 비례대표가. 이게 3000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3200이 무효표가 3227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역구입니다. 570표밖에 안 나온 겁니다. 무효표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옵니다. 사전투표에서 지역구에서는 570표 무효표가 나왔는데 3227표가 나온 겁니다. 이러니까 130만 표 여러분들 무효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570표인데 3227표가 여러분들 비례대표에 발생했고 지역구에서는 당일투표에서 무효표가 1214표가 나왔는데 비례대표는 4922표가 나왔고 총계가 지역구에서는 1784표가 나왔는데 비례대표는 8149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라는 것은 속이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개수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도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례대표 부산남구의 무효표입니다. 3227표 사전 당일 4922표 총합 8149표 개수조정이 동그라미 치논 부분입니다. 사전투표에서 2626표 당일투표에서 3690표 합체가 6316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선거에 득표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투표소에 가게 되면 지역구 표 한 장 비례대표 표 한 장을 받아가 여러분들 기표도장을 찍은 다음에 각각 투표하며 집어넣기 때문에 표가 맞지 않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개수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수치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디로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이게 전부가 다 무효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는 선거관리비안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부산남구의 비례대표 후보별 득표수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구 현황인 겁니다. 여러분 지역구에서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차이값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효표가 현저하게 작다는 겁니다. 무효표가 현저하게 작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부산남구 비례대표 선거에서 지역구를 중심으로 득표수를 맞추다. 득표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숫자치 거기는 전부 다 비례대표의 무효표로 처리해버리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례대표의 득표수입니다. 미치 지역구의 득표수입니다. 이 수치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수치가. 이거를 여러분들 딱 맞추지 않으면 전산작업이 완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간에 무효표를 늘리든 기껀표를 늘리든 간에 개수를 딱 맞춰야 되는 거야. 좌우가 착하게 일치하게. 지역구가 부산남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7만 1071표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에서는 6만 8,445표밖에 안 나온 겁니다. 2,625표를 어딘가 쑤셔 넣어야 되는 겁니다. 2,625표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득표수 차이 이 2,626표를 어디다 쑤셔 넣습니까? 무효표다 쑤셔 넣는 겁니다. 비례대표의 당일 투표 득표수가 8만 668표. 지역구의 당일 투표 득표수가 8만 4,358표.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3,690표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어디다 넣을 겁니까? 그걸 무효표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 3,690표가 무효표 a, b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4,922표에 3,690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무효표가 얼마나 여러분들 개수조정을 위해서 동원된 무효표가 얼마나 크기가 큰가 하니까 이게 전체 비례대표의 무효표 가운데 사전투표에서는 81.3% 당일 투표에서는 74.9% 합계 77.5%를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130만 표의 여러분들 비밀이 어디서 밝혀졌는가 하니까 개수조정령으로 비례대표의 여러분들 표 수를 지역구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막대한 여러분들 차이가 발생하고 이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효표를 증가시켜야 맞추버린 겁니다. 그래서 130만 표가 늘어난 겁니다. 똑같은 짓이 언제 일어난가 하니까 2020년 4.15 총선이 일어난 겁니다. 그거를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제야 전문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이 이 인간들이 당일 투표도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런 뭘 이야기하는 3,690표 차이가 난다는 게 뭔가 하니까 아 이 인간들이 당일 투표도 만졌구나 당일 투표를 만지지 않았으면 지역구가 8만 4,358표가 나오면 당일 투표도 8만 4,358표에 근접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3,690표가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의 여러분들 영역이 당일 투표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숫자에 다 기록이 남아 가지고 파면 팔수록 이게 나오는 겁니다. 비행 사실이 여러분 오늘 이 발견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작업은 제야 전문가가 수행하셨고 큰 여러분들 아 이 비례대표에서 개수조정용으로 어마어마한 표를 무효표를 처리하지 않으면 전산 작업이 완료될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투표 참관인들이 비례대표 여러분 48센트인 줄 안 가면서 여기도 도장 안 찍었네 저기도 도장 안 찍었네 전부 다 도장 안 찍었네 투표 참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이름 2,226표를 기표 도장 찍는다고 생각해보시면 엄란히 힘들게 전부가 뭡니까 그냥 개수조정용으로 도장 찍지 않고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이름된 거니까 이것의 이런 중요한 의미는 이 사람들이 비례대표 130만 표를 개수조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표를 무효표로 처리했구나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또 하나의 과제가 주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당일투표를 조작을 했구나 당일투표를 조작한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당일투표에 3690표가 투입돼야 숫자가 맞는 겁니다. 이게 부산 남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울산 북구도 당일투표에 1587표의 격차가 발생한 겁니다. 그건 당일투표도 쑤셔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주제를 포기할 수가 없고 계속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파고들면 들수록 이 부정선거의 실제라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여러분들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더 정교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 사람들이 왜 130만 표가 나왔는지 이 총선 비례 무효표가 왜 역대 최대 130만 표 지난번 선거에서는 이런 백 몇 만 표입니까 122만 표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무효표가 나왔냐 그 무효표의 비밀이란 것이 이번에 부산남구 비례대표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명확하게 여러분들 드러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개수 조정을 위해 가지고 무효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찾아낸 것이고 이거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당일 투표에 손을 대지 않으면 이렇게 숫자 불일치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숫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일 투표에서도 비례대표는 손을 댄 것 같고 그리고 이 막대한 이런 개수 조정을 위해 가지고 무효표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례대표 무효표가 130만 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보시게 되면 이게 평범한 숫자처럼 보이는데 그동안 몇 번 여러분들이 이걸 다루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왜 나오는지라는 부분은 깊은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번에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효표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작업들을 완결시켰구나. 무효표도 여러분들 활용하고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항목도 여러분들 활용하고 깊은 표도 확인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다양하게 여러분들 이 통계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발표하는 이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하단에 가장 이 하단에는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한 항목이 있고 여기에 후보별 득표수가 있고 그다음 항목에는 무효표가 있고 그다음 기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껀표 무효표 가장 하단에는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항목 이런 것을 다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개수를 맞추는 겁니다. 엉망칭찬입니다. 이게 표를 본인들도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조작에 얽히고 얽히면서 숫자가 여러분들 많이 나오니까 그걸 다 여러분들 하단에 있는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항목 가장 오른쪽에 있는 기껀표 항목 그다음에 오른쪽 옆에 있는 무효표 항목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개수조정 을 했는데 이번에 제야 전문가가 갖고 있는 아주 명철함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될 때 부산 남구 울산 북구 외에 다른 지역에도 개수조정용 무효표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맹료하게 선거 문제의 실체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빛이 나지 않는 일이지만 빛이 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 그 노력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크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각성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대열에 들었을 수가 있으면 뭐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셔가지고 아주 신이 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사 문제도 다루고 또 계속해서 선거 4기 문제를 밝히는데 힘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내일 여러분들 오전 5시에 다시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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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